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열균입니다. 오늘은 DLC가 새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갑옷의 외딴섬 이번에 또 새로 포켓몬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레츠고 시리즈에서 1세대 때의 포켓몬들 1호치 잡은 것들을 한번 관짝에서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한번 데리고 와서 구경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딴따라란 딴딴따라단 딴따따라단 골... 골아파럭 골아파럭 이로치거든요? 이로치 뽕따스 내 예전 영상 조회수 1위를 차지했던 이로치 뽕따스 스트레스가 쌓이면 두통이 심해진다. 나 같구만 강력한 염동력으로 주위를 압도한다. 이건 나 같지 않구만 황금알이거든요. 황금알 골든에그 금구슬 와 아저씨의 소중한 금구슬이다 닥쳐서 떨구고 싶다 여섯 마리가 아니면 진정하지 못한다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바로 도망 대세가 된다 이번에는 럭키입니다. 이로치 럭키 이로치 럭키는 두 마리가 있네요. 한 마리는 제가 받았던 모양이죠? 원래 움직임이 둔했지만 알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도주 속도가 빨라졌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구독자 티콘 이로치 왕노래입니다. 우리 구독 티콘이거든요. 몸의 대부분이 수분이어서 다음은 푸린 눈 색깔이 초록색인 거랑 빼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부크링이랑 얇고 고운 털을 가졌다. 특히 이마에 동그랗게 말린 털은 하늘을 날 듯한 최고의 감촉을 지녔다. 이로치 모래두지를 잡아서 진화시킨 이로치 고지입니다. 빨간색이에요. 원래 렛츠고 시리즈에서는 이 친구 이동할 때 굴러 댕겼는데 이 친구도 굴러 댕길라나 모르겠네요. 고지라니! 내가 고지라니! 고지라니! 날카로운 발톱으로 찍으며 나무에 오른다. 모래두지들에게 나무 열매를 떨었다. 아 되게 자상한 녀석이었구만. 그리고 야도란. 기존 야도란이에요. 근데 이게 이동이 되는군요. 그럼 이 친구 야돈킹으로 진화시킬 수 있겠네요. 그죠? 셀러에게 물린 충격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셀러가 떨어지면 야돈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렇구나. 빨간 부리를 가진 이 골덕 친구. 고라파덕이랑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야! 걷는 거 되게 아장아장 귀엽네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스머프인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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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나아! 너무 귀엽니? 너무 커열네요. 다음에는 알라리. 아리아리. 아쓰리쓰리. 아라리이요. 얘네는 어떻게 오지? 통통통통 뛰어오네요. 저기 뚝배기가 깨진 알라리도 있는데요. 노른자가 참 맛있겠군요. 어? 쟤 방금 뒤돌았는데? 어. 얘 원래 항상 뒤돌아있구나. 뚝배기 깨진 친구는. 이번에는 럭키. 역병. 역병을 꺼내보겠습니다. 어. 역병 럭키. 역병 럭키 너무 느린데? 통통통. 통통통. 애들이 전체적으로 따라오는 게 느려. 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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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간 애가 같이 따라온다. 역병에 달라붙는 모습이다. 역병을 뿌리는 모습이다. 역병 뿌리기. 장래 생각보다. 날아다니나? 오. 날아오네요. 날아다니는 애들은 확실히 잘 따라오네.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저기 보시면은 일반 프린이 있거든요. 일반 프린이랑 비교를 해드릴까요? 이쯤에 일반 프린이 있을 거야. 잘 따라오고 있나? 아니. 부쿠린. 아. 여깄다. 어. 잘 따라오라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는 눈알 색깔이 털어쳐? 이로 치는 눈알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귀엽네. 다가오지마. 오지마. 귀엽군요. 말 걸어볼까요? 턱깽이 같아. 아. 꾸롤루님 후원 감사합니다. 다시 왔어요, 피아. 귀엽죠? 고지. 고지는 원래 렛츠고 시리즈에선 굴러 댕겼는데 굴러 댕길라나? 과연. 얘도 굴러 댕겨요. 선생님들. 얘도 굴러 댕겨요. 극혐이에요. 솔방울 탈이다. 굴러 댕긴다. 모래 수지는 뛰어옵니다. 아, 이 녀석도 굴러 댕겨요. 솔방울. 아, 무서워. 무서워. 소니크 자체. 너클즈. 너무 무섭고. 어, 저 발톱에 한번 찔리면 진짜 죽겠다. 음, 어, 되게 크네? 오, 오, 오. 오, 뭐야, 약간. 아, 야, 건드리지마. 아, 나 큰일 났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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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사이저란 말이야. 여기서 이 녀석을 죽일 수는 없는데. 레벨, 레벨 2라고. 그러면 바꿔, 일단. 일단 바꿔.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퀵볼로 잡아볼까? 잡을 수 있을 거야. 못 잡으면 뿜바다, 뿜바. 어, 나이스. 휴, 퀵볼이 살렸다. 짜잔. 자, 이렇게 부사이저 살펴봤고요. 말이나 걸어봅시다. 입이 너무 극혐이야, 이 친구는. 휴, 극혐. 보라색 하리보를 닮은. 하리보 야도란. 으응. 커엽. 엄청 느리네. 살 쫓아오네요, 그래도. 어, 뒤에 꼬리도 같이 움직여요. 셀러. 어우, 셀러 이빨 날카롭다잉. 어, 외계인이 침공한다. 날아다니는 것 치곤 너무 느린데? 그렇게 레츠고 시리즈에서 튀어나오던 이로치 왕눈에. 기어이 관짝을 뚫고 여기까지 왔네요. 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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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오리발 끼고. 어! 오리발 끼고 뛰어오는 모습. 몸 되게 좋은데? 아시겠지만, 레츠고에서 데려온 친구들은 대부분은 미로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 아, 한번만 더. 휴. 어우, 잘 살아남았네, 이 녀석들. 그래서 희소성이 좀 높아요, 아이들이. 안농? 귀엽죠? 님들, 더 보고 싶은 거 있음? 닭트리오는 옛날에 나왔던 애잖아. 아, 너무 느린데? 늘려. 멜탄이랑 멜멜탄은 내가 봤는데 겁나 느립니다, 진짜. 이로치 멜탄이 있거든요. 이거 누가 보내줬더라? 랄솔님이 보내줬나? 이로치 멜탄도 한번 살펴볼까요? 걸어당기는 모습이 애들이 귀여우니까. 아니, 어딨지? 바로 이 발밑에 있습니다. 웃는... 대충 웃고 있는 표정? 한번 따라오게 해볼까요? 네.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지금. 아, 덥다, 더워. 엄마, 같이 가! 이런 표정. 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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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차. 자, 갑시다. 너무 느리죠? 따라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 그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로치 알까기 작업을 하는 유튜버니까요. 계속 알까기를 해서 새로운 또 포켓몬들 여러분들에게 이로치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